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어결됐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 새벽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어결됐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던 정한중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새벽 4시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34분쯤 2차 회의를 시작한 뒤 17시간여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정 교수는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끊은 것은 도리가 아니라 판단해서 오늘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법관이라 생각하고 정거를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 양형을 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혐의 6개 가운데 법관 사찰 의혹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과반수가 될 때까지 표결을 했고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선 많은 분들이 평가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결과가 보고됐냐고 묻자 늦은 시간이어서 보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간봉 이상액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제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위 결론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문재인이 제가해서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청와대는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떤 징계를 내려도 효력 집행 정지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15일 오전에 시작된 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정 교수가 오후 7시 50분쯤 회의 종결을 선언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 진술 전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 교수는 2차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한 시간 내 최종 의견 진술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장했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도저히 심의 종결을 의견을 최후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구 변호사는 회의 끝난 뒤 지지자들과 만나서 법무부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다 정해놓고 징계를 하기로 결정해놓고 모든 과정을 맞춰가듯이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징계위원들은 저녁 시사를 한 뒤 오후 9시 9분쯤 회의를 속해 해서 밤샘 토론을 이어갔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놓고 지금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시간을 질질 끄면서 마치 큰 고민을 한 것처럼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회의를 계속 이어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은 유지하겠지만 정직기간 동안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안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이른바 식물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골칫골칫한 권력형 비리 사건들, 라임, 옵티머스 할 것 없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1차 윤 총장 검찰총장은 직이 정지되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법적에서는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서 못하면서 정권수사 자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임을 하고 싶었지만 문재인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히려 지지율이 폭등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자 여론의 역풍을 무서워해서 그래서 해임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정권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꼼수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징계 절차 위법성도 지난 2일 첫 징계위가 잡혔다가 연기된 이후에 끊임없이 논란이 저기됐습니다. 자, 윤 총장 측 인사가 없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을 그대로 밀어붙인 징계위원들입니다. 법조인들은 법과 규정에 가장 엄격해야 할 법무부조차 법치를 농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치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 총장 측은 이날도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 깊이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정적수 4명을 가까스로 넘겨서 징계위가 열린 데 대해서 윤 총장은 예비위원 총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이미 중징계 결론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데 윤 총장 측에 대해서는 바로 법원의 징계 취소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때처럼 이번에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내서 단기간에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임 면직은 검찰총장직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반해서 정직은 추후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징계란 법원 업무에 직계하는 걸 전제로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정직 처분이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효력을 중지시켜야 한다면 법원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즉시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대통령입니다. 정직 역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이 제갈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가 해임보다 약한 정직을 갖고 대통령이 제가 한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내리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윤석열 정직이 검찰총장의 임기제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검찰청장법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부정해놓은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정직 처분은 그 취지를 훼손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은 조미연 판사도 지난번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취소시킨 결정문에서 직무배제의 효과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서 효력정지를 급히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직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심리할 때 징계사유와 절차도 비중있게 보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 징계사유 6개는 모두 기존 혹은 기존 의혹을 짜지게 했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는 평가입니다. 위원회 역시 구성과 편파 인사 일색으로 채워져서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꺼리지 않았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정직 처분의 효력도 법원이 중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를 하지 못하게 권력의 비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마감해서 그거를 검찰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유고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또 수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또 장모까지 수사를 하고 장모에 대해서는 기속까지 했습니다. 감찰, 직무 배제, 그리고 수사 의뢰, 그리고 징계 청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고 그 전에는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수사를 다 막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드러나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이란 말로 그야말로 국민들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것이며 역사도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주름한 심판을 할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